아 아 그런가 스쿼드는 좀 핵이 없으려나? 솔로가 진짜 많은 거 같긴 하다 그러면 우리 산호 솔코드 하러 가자 자 가봅시다 유하 여러분 아 솔로는 시시하시다고요? 솔로는 시시하시다고요? 솔로코드로 갑니다 솔로코드 치킨 렛츠고 개무섭네 아 제가 너무 빠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안돼 안 죽었냐? 한덈만 팬다 아잇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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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3, 4명이 같이 오면 어떡하지? 어렵다 그치? 막 올라가는 건 자살 행위인가? 보이지? 아 너무 아깝다. 어어 미안해. 어제 템포가 심상치 않다. 박고수다 박고수. 도망가자. 도망가는 중. 최대한 반대로. 과연 서클은 어디로 줄 것인가? 와 이거는 어디 가야 되지? 사회가 들어서도 괜찮았겠다. 내가 보다 그냥 집이랑 싸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이건 어차피 싸워야 되면. 내일 아시 나 찾고 있네. 아 나 진짜 조금만, 조금만 늦게 쏘지. 쟤 잡고 나서. 집이 혼자인가봐. 집이 혼자 저러고 깔짝거리는가 보니. 걸렸네. 걸렸네. 몇 살인데? 지금 혼자가 아니네? 뒤도 막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. 한 번만 버티자. 와 한 명 더 있네. 와 둘 기절 있네. 와 얘네 세 명이다. 아 아쉬워. 아 지우 처음에 밀었어야 했나 보다. 아쉽다 그치? 와 쏘코드 진짜 어렵긴 하다. 사이가 있었으면 이겼겠다. 왜 없는데. 다 어디갔어? 올라온다. 총 없는데? 동시에 없네. 이런거 물에서 가는게 안가는게 나겠지? 이런거 물에서 가는게 안가는게 나겠지? 아 뜨거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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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이거. 불편 아니라. 아니네? 안좋네? 치킨슛. 천개 감사합니다. 해보자. 언제나. 언젠가는 쪼코드 치킨을. 심심하면 먹는 날이 올거야. 옥상인가봐. 친구온다. 잘 쏜다. 6배. 어 발소리. 개무서운데? 헉. 옥상으로 하나가고. 4명. 이건 안되겠는데? 님들 4명이야. 어떡해? 복사? 얘네 다 흩어져있는데? 인질. 빵. 사이가 총알이 별로 없어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아. 아. 너무 아까운데? 그치? 너네가 와. 나 혼자야. 아하하하하. 세명이 전부다 저기있어. 빨리와. 나 절대 안 쳐다버릴거야. 아. 나 절대 안 쳐다버릴거야. 너무 무서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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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쏠코드 원래 이렇게 웃겼어? 쟤네 왜 이렇게 귀엽냐? 쟤네 왜 이렇게 계속 같이 다니냐? 보급 떨어지는데? 먹어도 되나? 얘네가 보급 봤을까? 안 먹혔나? 먹었네? 난 먹혔나. 아. 못봤다. 너무 무서운데? 여기 한명 더 있을 것 같아서 안쏘는데 쏠까 봐. 아. 뒤에 쏜다. 헉. 아. 양수. 양수. 두. 두 손. 두 팀이 엎긴거 아냐? 와 무섭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맛있어 할래요? 잠시만요 양룡이를 뽑을까? 사실 보급 필요 없거든 지금 근데 양룡이 어디서 뽑아오냐? 집에서 뽑아가지고 건너올까 다시? 괜찮지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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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게 먹을 수 있다 서클 벗겨줘야 되는데 아 양룡이 없다 아 님도 양룡이 없어 큰일 났다 다시 가야돼 아 나 다시 손 넘어야돼 왜 양룡이 다 나갔냐 플래곤 아까워 서클 좋다 가까운 애들 보자 내 생각에는 쟤네들끼리 싸우고 마지막에 그 두세 명 남은 거 그걸 노려들 것 같은데 근데 솔코드하면 왜 이렇게 목소리를 줄이게 되지? 너무 긴장된다 그래 왔다 들었다 내 발소리 아까운데 던질 거 좀 있나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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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전쟁이 일어났는데 서클 좋은데 나빼고 세 명 3대 1이냐? 맞네 조셨네 아 이게 뭐야 솔코드 너무 괴로워 우와 이렇게 오니까 못 잡겠다 그치 와 그전에 무조건 한명 눕혔어야 했는데 개쩜 나와네 아 여기서 한명을 눕혀가지고 와 그냥 혼자니까 그냥 서로 키 먹으려고 이 술탄 한명을 누웠어야 되는데 아깝다 좀 더 가까이 갈거야 아깝다 얘네 싸울 때 그냥 확 붙었어야 됐나봐 재밌는데? represent 으 으 으 으 으 으 으 e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